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안성둑산시장이에요 오늘 이화령이가 여기 야시장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존산시장의 차림자분들 그리고 시민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메딜리 들려드리면 갈테니까요 앉아계시면 안돼요 이제 좀 일어서서 화이트찬 공연기 좀 내어주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갑니다 메딜리 주세요 성만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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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공연기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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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